서울의 이화동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계속 넘치는 골목과 집들 이곳은 또 어딜까요?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추억이 떠오른 이곳은 서울의 이화동이랍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군 의상실도 있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? 반갑습니다 문 소장님 이런 골목길은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시간이 가요 80년대 70년대에 머물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면 엄청나게 속도가 나요 2020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게 다르고요 느낌이 되게 달라요 이야 여기는 적산가옥인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살았던 적산가옥이 아직 남아있는 이화동은 공제공장과 미신공들의 주거단지로도 유명한데요 지금도 곳곳에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집들이 저의 집구나 진짜 낯선 풍경이다 이런게 서울에 있구나 절벽에 이렇게 집들이 많아 어휴 문아 니 여기서 집을 어떻게 찾죠? 우와 옛날 감성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? 우리의 50, 60년대 유년 시절의 악극단 추억도 떠오르고 오늘은 걸으면서 듣겠노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이 세 곡을 쭉 이어드릴게요 혹시 카페 사장님 이신가요? 안녕하세요 이화동 골목집에 사는 8년차 임욱호라고 합니다 카페로 기획한건 아니고 이 집이 예전 50년대에 건축한 집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근대에 맞게 모던하게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결혼하고서부터 부모님하고 살다 보니까 분가를 좀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커가면서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뭔가 해야 되는 어려움도 생기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푸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우코시와 아내는 8년 전 노후 주댁이었던 이 집을 샀답니다 결혼 이후에 처음 갖게 된 부부만의 공간 일상의 지친 피로를 풀고 힐링이 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 부부의 취향을 최대한 담아 지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경치서부터 아주 먼 곳에 있는 경치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펜트하우스가 따로 없네요 그나저나 소장님은 어디 계세요? 여보세요? 아 네 선생님 저 건축가 문훈이라고 오늘 찾아뵈야 되는 분인데요 제가 집을 못자고 헤매고 있어서 아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? 아 이제 제가 목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뒤쪽에 계시네요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 네네 바로 거기였군요 아유 찾아갈 수 있겠네요 네네 아유 바로 코앞에 두고 헤매고 계셨어요 찾아갈게요 근데 어떻게 가요? 내려가면 돼요? 아 네네 내려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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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신 애라고 찾기 힘드셨죠 여기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집이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디서 오셨어요? 아 이쪽에서 왔습니다 이쪽이요? 다 막혀있지 않나요?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네네 이 동네가 정말 특별하네요 왜냐면 경사지도 경사지인데다가 진짜 여기는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막 숨어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거의 여기는 집 저기 오라고 그래도 일로 못 들어올 생각 잘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든 이 골목을 또 가야 되네요 예 저희 저 마지막 집입니다 아 아 이야 아 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네 와 여기 지나 오시면서 옆집하고도 막 관계가 있으시고 그러시겠네요 여기 들어오시는 골목에 있으신 분들하고는 항상 다시 오시겠네요 예 예 예 사주 뵙고 인사드립니다 이야 근데 이 입구성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이뻐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마 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이런 또 집이 있다는 거로 상상으로 반전의 매력이 있고요 오밀조밀 붙어있는 집들 사이에 위치한 오늘의 집 열병대로 작고 아담한 2층 주택입니다 어렵게 찾았는데 이제 편의 구경 좀 해볼까요 야 여기 봐라 오 완전 반전이야 우와 집이 뭐 이래요 흐비흐비 좁은 골목길을 깊숙이 들어와야 그제야 보이는 집 입구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저는 일단 이 높이에서 확 놀랐어요 이건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데 들어가겠지 들어가서 크게 나오겠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딱 하고 저 빛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통 보면 이게 현관이잖아요 신발 벗어야 되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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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입식인가?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입구가 현관 신발을 벗고 있는 그쵸 그쵸 그 느낌이 굉장히 전혀 다른 걸 확 전달해 주네요 음 여기가 이제 진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현관이네요 네 여기 신발 벗고 있는 우와 근데 벌써 딱 보자 눈이 천장으로 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음 그렇군요 눈이 먼저 절로 가요 그래서 나무의 질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느껴지고 보통 우리 삶에서 다 시간에 감추려고 착 부르잖아요 우리가요 네 네 보톡스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은 그냥 내버려둔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네요 네 원래 있던 재료들을 그대로 살려 이 집만의 독특한 색을 냈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옛 흔적들 손때 묻은 오랜 소품들이 그 멋을 더해줍니다 좋은데 이쪽이 바깥으로 보네요 아까 뵙던데 저기구나 우와 집인데 집 같지 않기도 하고 네 약간 카페테리아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카페인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이게요 거의 막 콘테이너 사이즈에요 3m 안되죠 네 한 2.7cm 이쪽 비례하고 세로비례 가로비례가 나름 비례가 잘 어울리니까 이게 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나름대로 이 대나무가 차양 느낌도 해주고 아우 좋다 그 다음에 또 일로 뚫려 있는 요 지점 요게 네 네 아주 이 집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사실 이 공간은 약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벽이었습니다 아 여기 벽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처음 이 집이 생겼었어요?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됐었어요? 1층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방이 한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층이요? 네 그냥 방만? 네 다 막혀져 있는 공간에 부엌이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고 그런 거를 지금 이 H빔으로 보강을 하고 원룸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어 상태는 2층에 올라왔는데 곧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상태는 굉장히 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건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집은 거의 폐해가 수준이었다는데요 사진으로 봐도 당시 상태가 어땠을지 진작에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데 아주 오래된 노후 주택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족한테조차 말 못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집을 삭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공사 끝에 완전히 달라진지 이제는 누구한테든지 자랑하고픈 스위트움이 됐답니다 벽이 있고 여기도 방이었나요? 여기도 방이었습니다 여기도 방을 덜어낸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정말 잘하셨다 야 좋다 여기도 나가보고 싶은데 아 네 어 좋다 여기 여기 자주 나오세요? 자주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뭐 필살도 좋고 뭐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들도 있고 네 이야 이 집의 필살기 동네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시야가 확 트인 테라스 이 정도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집은 서울에 흔치 않을 겁니다 요게 진짜 20cm도 안 나는 단차인데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벽으로 공간을 나눈다고 이해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렇게 작은 수직적 제스처만 가지고도 공간을 확 나눠주고 특별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하신 것 같아요 몰랐던 건데 소장님이 아니니까 정말요? 진짜 이게 연결됐다면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이거 잘 띄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특별한 공간이다 확연히 드러내 주는 것 같고요 단 20cm 차이만으로도 특별함을 줄 수 있다니 참 재밌죠 옛날 집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지점은 신축하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? 저희가 의도하고 기획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게 가진 어떤 그 가진 어떤 형태나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훨씬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진짜로 어떤 전망대 같아요 뭐 이렇게 발표하셔도 돼요 시낭성도 하시고 여기가 예전에 저희 공사 끝나고 파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프라나 분이 오셔서 맞다! 바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거 바로 상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오페라 싱어가 와서 노래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페라도 해도 판소리 되고 다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무대인 거예요 오 솔레미 오 실제로 집이 다 지어진 후 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입주 파티를 열었답니다 여유가 이루어지는 게 저 멍이 도전 감사합니다.